안녕하세요 코리파파 구독자 여러분 사연 보내도 될까 말까 고민하다 드디어 보냅니다 저는 지금 중학교 2학년입니다 이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겪은 일인데요 저는 아직도 그때의 일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제 기억으로 그날은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방에는 엄마와 아기가 저와 같이 있었어요 제 방에는 창문이 하나 있는데 창문 밖은 베란다에요 전 그날 새벽 4시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니 두 명과 여동생은 거실에서 자고 있었고요 엄마와 아기는 제가 있는 방 바닥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졸려서 그만 스마트폰을 끄고 자려고 하는데 창문 쪽에서 저희 큰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빈이 너 안 자는 거 아니까 빨리 나와 전 그때까지 자만 자고 폰을 본 게 들킨 줄 알고 얼른 자는 척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좀 더 화난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 안 자는 거 안다니까 빨리 안 나와 저는 언니가 창문으로 저를 보고 있는 줄 알고 창문 쪽을 봤어요 그런데 그때 검은 물체가 휙 하고 지나갔는데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뭐 뭐지 내가 잘못 본 건가 저는 너무 피곤해서 제가 헛것을 본 줄 알고 그냥 다시 자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랑 아기가 자는 바닥 쪽에서 여동생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 애기 자네 전 여동생이 깨어난 줄 알고 일어났어요 야 너도 잠 깼어? 그런데 바닥에는 엄마와 아기만 있고 여동생은 없었어요 어? 아니 애가 그 짧은 사이에 어떻게 방을 다시 나간 거지? 저는 뭔가 이상했지만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큰언니 어제 새벽에 나 왜 불렀어? 뭐라고? 내가 언제? 아니 언니가 새벽 몇 시쯤에 베란다에서 나 불렀잖아 아 도대체 무슨 소리야 너 꿈꿨냐? 야 너도 어제 새벽에 방에 들어와서 애기 보고 말하지 않았어? 어? 내가? 뭔 소리야? 나 아침까지 잠만 잤어 화장실도 안 가고 뭐? 지, 진짜? 그, 그러면 내가 들은 소리는 뭐지? 저는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분명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저를 불렀던 언니의 목소리 그리고 여동생의 목소리 도대체 그 목소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봤던 그 검은 물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와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만드가 도대체 이 정체불명의 존재는 뭘까? 음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낸다 그렇다면 장산범의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뭐라고? 장산범? 그런데 그 녀석은 산에만 있는 거 아닌가? 아니야 옛날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장산범이 문지방 앞에서 소상이고 있어가지고 촛불을 켜가지고 휘휘휘둘러서 쫓아냈다는 얘기도 있어 아 맞아 어떤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얘기지? 그런데 그 장산범이 사람은 아닌데 사람 같고 늘씬한 여자 같다고 했었지? 그래 맞아 그런데 장산범은 대부분 하얗고 고운 털을 가지고 있는데 검은 물체를 봤다고 하니까 확신은 못하겠어 아마도 새벽이라 어두워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장산범은 아직까지 확실한 퇴치법도 없는데 아니야 꼭 그렇지만은 않아 조선왕조실록 영조실록에 보면 포수들이 장산범으로 추정되는 계주를 잡은 기록이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아니란 소리지 아 맞다 아 맞다 너 장산범 알지? 니가 퇴치할 수 있어? 아 그 허얀 털벅숭이? 그 녀석은 불을 무서워해 그냥 이 불주먹으로 야 모든 사람이 다 이글이글 열매를 먹을 순 없다고 아 참 그렇지 그렇다면 촛불을 켜도록 해 촛불을 켜면 녀석이 무서워서 다가오지 못하고 그냥 도망갈 거라고 야 그런데 저번에 마음의 소리 보니까 애봉이가 장산범 한방에 퇴치하던데 쟤 생긴 노타고 달리 완전 허당이야 장산범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는 쿠리파파가 예전에 올린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쿠리파파가 예전에 올린 영상을 참고해주세요